네, 안녕하세요. 쥬돌이입니다. 자, 스카우트에서 카드 확인하고 할 게 뭐 있는지 확인 좀 해보죠. 신경식, 이경곡, 정민태, 정민태 필요한데? 필요해요. 한 개 돌파하려고요. 어우, 삼성 82. 자, 그 다음에 소지품의 선수팩이 이것밖에 없네. 스페셜 다 까버렸죠. 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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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. 정말 안 나오는구만. 스페셜. 자, 그 다음에 마일리지팩. 요건 또 히어로네. 김광삼. 그 다음에 팀관리. 한 개 돌파. 투수의 정민태. 어, 실패. 괜찮아. 선수조합. 등급. 등급. 짠짠. 짠짠짠짠짠. 어, 안 나오네. 그 다음에. 음흥. 그 다음에. 레전드 재료 코치 조합 어차피 스페셜 레전드 재료는 뭐 우와 박진만 20년도 했구나 코치진이었군요 오 박진만 오 20년도 박진만을 뽑았네요 자 코치 조합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코치가 레전드 박철순 재료 자 그러면 오늘 또 친구대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구대전은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삐쭈님하고 해볼까요 찬스 모드로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로딩이 너무 늦다 가자 왜 이렇게 늦어 핸드폰이 너무 안좋나 자 공격 기회 공격 기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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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 까비 아우 자 2아웃 2번 타자 훈시현 선수입니다 자 윤성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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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내기가 힘드네요 자 1&1 아웃 자 1&2 아웃 자 테임즈 한번 보여줘 자 2&3루 제발 아이고 자 1대0 제가 낸건 아니지만 컴퓨터가 점수를 냈네요 와우 그렇지 안타 주자 홈까지 아웃인거 같은데 아유 정말 자 1대0 3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무사 3루니까 번트 돼야지 그럼 4번 타자도 번트를 댑니다 좌측에 옳지 주자 만루 자 대타 그렇지 안타 센터 쪽에 안타 2루 주자 홈까지 듭니다 들어 옵니다 2타점 적신타 점수는 4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9번 타자 까비 플라이네요 아우 너무 빨랐어 그렇지 다시 만루 파울 우측에 안타 다시 만루 점수는 5대0 말루 찬스에서 3번 타자 테임즈 선수입니다 아우 테임즈 까비 자 무사 2로 공격기 5번 타자 진가비용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이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6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원아웃의 주자는 3루 때렸습니다 때렸습니다 아우 6대0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점수는 6대0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모두 받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